안녕하세요. 고수영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둑 동네바둑사활 100을 잡는 방법 과연 이 100을 잡는 방법 어떤 수가 있을까요? 패가 되면 실패입니다. 모양이 쉽게 잡아 보이진 않죠? 어떤 수가 있을까요? 과연 이런 수는 어떨까요? 이렇게 나와서 1을 나간다? 당연히 이렇게 하겠죠? 단수치고 이런 묘수를 한번 부려볼까요? 묘수같아 보이지가 않죠? 아 이거는 빅이네요. 빅 빅였죠? 음... 이건 안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해두면 단수치고 아 이건 패죠? 이 패셈을 해야 돼요. 이거는 이것도 실패입니다. 그냥 잡는 수는 어떨까요? 그냥 잡으면 단수치고 100도 여기서 이렇게 젖혀야 되겠죠? 놓고서 이렇게만 놔도 패가 됩니다. 이런 모양이 놔도 그렇죠? 지금 어디든지 이렇게 두군요. 이렇게 놔서 이 패를 하겠죠? 이렇게 이거 패입니다. 실패죠? 여기서 100이 이렇게 뻗는 수도 있는데 이렇게 뻗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아 급소치죠? 아 이 급소가 급소같지만은 이거는 실패입니다. 위로 눌러서 이렇게 나가도요. 계속 위에 이어주면 지금 이쪽을 두면은 단수쳐서 이게 살았죠? 여기 한 집 나는 수가 있어서 실패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띄워볼까요? 그럼 뒤에서 쳐가지고요. 살았습니다. 이것도 단수치면 가만히 이어면 돼요. 아 이 멋지게 치중했는데 위에서 누르니까 안되네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수가 있을까요? 흑이 에 어차피 이거 흑이 지금 실패예요. 패가 나잖아요? 여기 붙이면은 패가 되는데 이렇게 붙이면 어떻게 할까요? 뻗어서 이렇게 띄겠습니다. 그럼 놓으면은 이쪽을 메꾸겠죠? 그럼 백도 지금 이어야 되는데 이음은 빅이니까 이어수가 없죠? 여기 패로 들어가야 됩니다. 패가 돼서 실패죠? 자 잡는 소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상당히 복잡해졌네요. 도다보니까 잡는 소는 깔끔하게 잡는 소는 이렇게 치봤고요. 막아야 되겠죠? 이때 이쪽을 저칩니다. 이렇게 단수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넘어가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집이 나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뭐 둘 데가 없는데? 따면은 예 여기서는 모양이 안 나오죠? 예 사는 모양이 안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뻗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 뻗으면요 가만히 이어져요 그냥 여기서는 사는 모양이 어딜 둬도 안 나와요? 예 둘 데가 없죠? 그래서 흑이 일로 두고 이쪽을 먼저 놔도 상관없어요. 이거 나가지 말고요. 이렇게요. 지금 백이 단수 안 질 수가 없죠? 이렇게 잊지 말고 이렇게 호구 우선 사는 수가 없어요. 다 막아주면 되니까 요 모양에서 사는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이어도 안 되고 여긴 놔도 사는 수 여긴 놔도 단수 이거 따봤자 예 사는 모양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갖추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수 칠 때 이렇게 젖혀서 잡는다. 자 요런 수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네바둑 바둑사활 백을 잡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